새 출발하는 학생들을 아끼는 마음, 매년 노래로 풀어내는 스승이 있습니다. 바로 이화여대 남성 교수 중창단입니다. 매년 화제가 되는 신입생 축하공연, 올해 입학식은 어떤 노래를 고르셨을까요? 해내기도, 총장님도 함께 즐기는 화려한 무대를 보여줬습니다. 1997년 교수들의 모임에서 시작된 중창단, 파격적인 선곡으로 예능에서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중창단은 입시를 치른 신입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이 공연뿐이라면서 학생들을 향한 애정을 꾸준히 보여줬습니다. 올해는 새 멤버도 영입했는데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권위를 내려놓고 매년 새 모습을 준비하는 교수님들의 모습에 우리 군들도 사랑스럽다, 이런 따뜻한 반응을 보냈습니다. 이번 주ret의 또는 kro수님들의